아니 그걸 왜 또 뚫고 죽어요? 혼자? 방금 보셨나요? 뚫고 죽어서 구름을 뚫고 어이없네 진짜 빨리 와 피코 오기 전에 빨리 한명 더 오면 오히려 안 좋잖아 아 진짜 생각을 못하니 급하게 왔다가 죽었죠? 아 자동룸 게임 끝 급해가지고 게임이 끝납니다 마리오 마리오 입장에선 억울하지 진짜 그런거였다면 억울하겠네요 그 생각도 가능성이 있다 나를 농락하려고 한게 아니요 또 사실 근데 그건 좀 맞긴 해요 저 상태에서 기다리려고 하는건 좀 아니긴 하거든 아니 왜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나 캐릭터 뭐니? 나 캐릭터 뭐야? 나 캐릭터 피오냐?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상한 애들이 많아 아 아 졌어 아니 진짜 왜 왜 도대체 날먹하려는거지? 얘를 못하겠어 그냥 실력으로 하면 안돼? 야 여기 위로 올라가는 맵이야 뭐야 아 이거 오토스콜이야? 그럼 버섯 먹어야지 아아 발가득 아 말 가득 졌다 이거 아 아 와 위험했다 아니 바닥 떨구지 말자 진짜 진심으로 와 커스텀 스크롤 깔끔 와우 GG 여기도 길이 연결됐네 와 와 와 유 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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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 noti, noti. Noti, noti. 슬픙 아 이게 안 먹어줘 으 아니 바로 안먹어줬어 뺏기게타 어후 줘 덜라이브 깔끔 아 아아... 그걸 못 참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네 오케이 헐 아이사아 온오픈 아이사아 야하 기껀 안하니? 7400점 기껀 안하니? 아니 그걸 치면 어떡해 괜찮은건가? 망한거 아니야 이거? 망했잖아 멍청아 쳐가지고 오오오오 아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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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었기때문에 발판도 사라지긴 하는데 야 얘도 기다리고 있네 오우 마이 가이드 오예 아아...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 빨리 가자 혼자 가고싶어 진짜 빨리 빨리 피오 오기 전에 가고싶어 진짜 나 피오랑 같이 동성하기 싫어 와아 살았어 어머 어디에 내밀거니 어디에 내밀거니 왜 하필 위로 내밀어 피코야 너 진짜 살고 있는거 맞지? 그럴리가 있나 그럴리가 있나 내가 이겨야지 그럴리가 있습니까 여유가 좀 많은데 떨어졌네 그게 더 놀라워 크레인에 못 매달려 떴는거 아냐 하... 이거는 정말 정말 운이 좋았네 피오가 피오가 죽은게 정말 운이 좋았네요 아... 이걸 망하네 아... 아... 진짜... 아이고... 너무한거 아닌가... 이제는 진짜 못따라가네 절대 못따라가네 아... 아... 렉 그만... 아... 혹시 보스전? 보스전? 얼마 차이 안나 보스전 개꿀 보스전 개꿀 아 막타가 아니야? 얘들아 뭐하니 게임 안했어? 비켜 임마... 깔끔 오케... 정말 운이 좋았다 그걸로 하는거에요 그거 관련된거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 관련된거에요 쟤가 진짜 품이 토하네 아아... 노... 이거 얘가 뿌개겠는데? 잘못하면? 이거 뿌개지겠다? 잘못하면? 난 내가 안친다 니가 쳐라 니가 쳐 그래 노敢räge 니가 쳐 그래 고맙다 내가 이겼다야 Chel II 고맙다 얘들아 3명 다 밀어버리기 아 점프 순간적으로 렉 걸려가지고 착지가 안됐네 착지가 안되서 앞으로 더 가졌어 나는 점프하고 앞으로 갔다라고 한 컨트롤이었는데 2명이 죽었네 그래도 내가 못 이기는 거는 이기는 거는 가능하겠는데 저기서 제가 아이템을 먹었으면 내가 이겨야지 저기서 아이템을 먹고 있네요 내가 이길거라고 지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고맙습니다 아이템을 먹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케이 비디오 며 며 며 며 며